아 피겨 기별화 체조 소년제 대구 강세라 우리나라 스포츠 3대 여신 강세라 선수 맞죠 강세라 아닌데요 대구 여신 강세라 황재우 황재우 포기할 수 없는 녀석이 한 놈이 있습니다 공교수 치고는 별로 카키가 아니에요 황대 윙 스파이크입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 정말 잠시도 눈을 못 대게 하네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이렇게 미쳐가는 거구나 나한테 당신은 대구 여신도 코치도 아닌 그냥 강세라야 코치 때려쳐 학교 가지마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코트에서 한 모습 보고싶다